바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밥 vs 빵 밥 짜장 vs 찬뽕 짜장 부먹 vs 찡먹 찡먹 살짝 고민하셨는데 원래 부먹 좋아하시는데 일부러 찡먹 좋아한다고 같이 먹는 사람인다라 아 그렇군요 민초 vs 반민초 민초 민초 좋아하시라고 쉬는 날에 집에 사시기 약속 잡고 널기 사람 만나기 문자 내 전화 문자 노래방을 간다면 댄스 vs 발라드 둘 다 안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노래방을 간다면 댄스 vs 발라드 발라드 주문한 메뉴가 잘못 나왔다 그냥 먹는다 말한다 말한다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ENFP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비자먹방을 준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선거 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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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망고랑 빵밖에 없나? 망고랑 크림, 생크림밖에 없어가지고 너무 좋다. 아니 진짜. 저 타임만 드세요. 그냥 버려요. 뭐지 이거? 타임미야. 그냥 티 종료 종료. 와우, 망고 맛있네. 단거 많이 안좋아하는데, 맛있다. 근데 요즘엔 또 망고가 딸기 자리 같고, 이제 망고가 주변에 져가지고 맛있네. 근데 모델 데뷔는 언제 한거야? 맨 처음에. 맨 처음에 19년도 3월. 그때 19FW인가? 그때 서울패션위크. 근데 그 서울패션위크가 엄청 큰 고대인건가? 한국에서 패션쇼 중에 제일 큰 패션쇼. 그거 언제 했다고? 19년도 3월. 시즌으로 나누면 19FW. 그때 엄청 좋아하겠다. 그때 디자이너 선생님들한테 가서 부모님 초대하고 싶다고. 초대했어? 응. 그때 엄마 아빠 오시고, 지금 아빠 카카오톡 프로필사진이 아직도 그때 사진이야. 엄청 사랑스러워하시면서 부모님 초대하셨겠다. 평생 사랑할거리라는 아들이 서점위크를. 아직도 아빠 부사가 그거야. 그날 아빠가 동대문에서 찍은거. 그 TDP라고 하잖아. 거기서 패션쇼에 있는데. 그때 아빠가 무슨 벽에서 찍었는데. 그 사진 아직도 빠졌어. 근데 엄청 놀랐겠다. 저 데뷔였으니까. 맞아. 처음 했을때 저쇼에 장윤주 선배님도 같이 섰는데. 그때 장윤주선배랑 섰는데. 장윤주 선배님은 똑같았어.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예능처럼. 어머어머. 덥다. 진짜 웃겼어. 진짜 웃겨. 그리고 모델이 안했으면 무슨일이 있을 것 같아? 모델이 안했으면. 그냥. 평범하게 지내지 않았을까? 근데 인생은 재미없지 않았을까? 재밌긴 해. 모델 활동하는게. 모델을. 근데 모델을. 폰업으로 하기엔. 연실이 조금 힘드니까. 근데 추천을 하는 편이야. 주변에서 모델을 하고 있다고. 폰업으로. 그러면 나는. 추천을 안하는 편이긴 하지. 이게 좀.. 물론 이렇게 그레이터도 그렇지만 수입이 들쭉날쭉하고 하지만 그레이터는 본인이 성과를 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뭐라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모델은 선택을 받아야지 그래서 그 경쟁이 좀 더 심하구나 그래도 그레이터들은 좀 안돼도 노력하는게 결과로 나오기도 하잖아 모델들은 암만 관리를 하고 해도 한번 선택받는다는게 힘들어 안치앞으로 오르는군 그래서 하고싶다고 하면 비추하긴 하지 근데 난 하고있어 원래 자기 일을 제일 잘하니까 나도 음악을 하고싶다고 하면 다 비추해 취미로 하세요 지지말라그래 나야 하라고는 하는데 일로 하려면 내가 알잖아 스트레스 받을거라 힘들네 아 힘들거 같아 진짜 힘들거 같아 그거는 재능이다보니까 천재들이 많잖아 그냥 타고난 사람 근데 그런사람 중 한명이잖아 그런사람 중 한명이잖아 일단 잔뜩이 틀린다 딸기 맛있다 그 모델 러닝 같은거 하면은 카메라 의식을 해야되는거야? 어 여기 카메라가 있잖아 어 너네 걸을때 카메라스팟이 있어 그 전신 다 나오는 모델사진들 본적이 있을거야 발끝부터 머리까지 나오는거 이거 보면서 걸어야돼 어 이것만 보면서 걸어야돼 눈도 최대한 안깜빡이어야돼 근데 만약에 카메라 의식했어 그럼 어떻게돼? 아니 이걸 봐야된다니까 아 봐야된다고? 일부러 봐야돼 딴 데 봤으면은 딴 데 보면은 나중에 런웨이 사진에 눈깔이 이렇게 나 그런사진이 있어 아니 진짜 카메라 어딨는지 몰라가지고 했는데 어 원래 알려줘야돼 근데 난 그 쇼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아니 그냥 아무튼 그래서 여기를 봐야되는데 여기를 보고 여기를 보고있더라고 그래서 사진에서 치킨거네 어 이렇게 나와있어 내 앞으로 잡지 못했지 카메라를 찾았어야 되는데 그게 흑역사야 흑역사로 남아? 아니 흑역사는 아니지 근데 그 쇼의 다른 모델들도 그렇게 나왔어 그 쇼의 다른 모델들도 그렇게 나왔어 오늘 이렇게 디저트도 먹어봤는데 피자를 너무 많이 먹었나봐요 소화 되니까 배불러서 여기까지 먹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넣어주실건가요? 아 다음에 또 넣어주세요 엄청 재밌어하시는거 같아가지고 박빵 체질인거 같아 몰랐던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는 것만 준비해주셔가지고 맛있게 잘 먹고 잘 누르고 다 들다가 가는거 같아요 다음에 또 부르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